이 벗나무 내가 보기엔 왕벗나무 같아. 그럼 그 왕벗나무가 모두 한 그루에서 태어났다는 것도 알아? 진짜야. 원래 왕벗나무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품종이라서 혼자선 번식을 못하거든. 그래서 사람 손으로 일일이 접을 붙여서 늘려주는 수밖에 없어. 이런 깊은 산속에서 유마를 보게 될 줄이야. 최고단태의 발견이야. 꼭두각시? 뭐야. 유마가 아니었어. 위험해. 가버리셨네. 이 땅에 뿌리 내린 왕벗나무는 원래는 한 그루 한 몸이었어. 모든 왕벗나무의 뜻이 서로 통했대도 놀라울 게 없는 거지. 그걸 이용하다니 닌자는 정말 대단해.